여러분 그 작은 회사와 같은 그런 조직을 관리하거나 이끄는 지도자나 또 뭐 아주 조직까지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가정을 이끄는 그런 가장도 마찬가지고 대통령도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리더니까 지도자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지도자는 좀 카리스마까지는 요구가 안 되더라도 카리스마가 있으면 좋고 좀 위험도 있고 조금 사람들이 어려워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성품이 주는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또 그 지도자가 행하는 그런 말이나 또 그런 행동 이런 데서 이제 엄정함이라든지 엄격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하죠 조직을 이끌게 되면 요즘에 이제 젊은 분들은 자유분방 하는 것을 많이 좋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아무리 허드더라도 다양한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그런 작은 조직이나 큰 조직을 이끌 때는 조직 구성원들을 한 방향을 향해서 또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의 굉장히 독특한 특성 같은 게 필요합니다 지금은 윤석열 정부가 등장한 지 직근 초반입니다 역대 정권의 직근 초반을 우리가 되돌아보더라도 대개 직근 초반에는 공직사회가 상당한 정도의 긴장관리가 되죠 긴장 상태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데 우리가 이번에 이제 이태원 참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통계 여론조사와 마찬가지로 전수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만 이번 사건은 현재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집근 초기에 공직사회의 상황이 어떤가를 엿볼 수 있는 상당히 귀한 기회입니다 그것은 시중에 보통 시민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해가지고 끝까지 잘 가겠나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공직사회 특히 경찰과 같이 소위 총기류를 다루는 그런 매다 안 되는 기간이지 않습니까 그런 기간에서 이번에 이제 용산서장 경찰서울시경 경찰청 경찰서울시경의 책임자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경찰청장의 그런 행적을 보게 되면 군기가 참 많이 빠졌구나 긴장감이 상당히 많이 빠졌구나 이런 부분을 엿볼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본인들의 과실도 많지만 윤석열 장체, 윤석열 정부 자체에서도 문제가 상당 부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고 또 지지하시는 분들은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들 계시겠지만 지도자 한 사람의 그런 언행이라는 부분들이 많은 것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오늘 첫 기사는 그야말로 사건이 나고 난 다음에 40여 분 뒤에까지 차량 진입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장에 대한 이태원 참사 현장에 대한 차량 진입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용산 경찰서장이 도보로 걸어서 현장에 접근하는 그런 영상이 연합뉴스에 아마 포착이 된 모양입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너끈하게 뒷짐을 진 채 용산서장 참사 40여 분 뒤에 현장 가는 모습이 포착되다 너끈하게 뒷짐을 진 채 현장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되다 현장 주변이 굉장히 혼잡했기 때문에 경찰서장이 탄 차가 아마 현장 진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길을 선택했지만 결국 안 되니까 나중에 이제 도보로 걸어서 현장에 아마 접근을 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게 되면 용산 경찰서장은 경찰서장이니까 예를 들면 대통령실 주변에 대한 그런 경호 업무도 많이 지원을 했을 것이고 또 서울 시내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위에도 많이 차출돼 가지고 지도자로서도 이렇게 많이 활동을 했을 것 같은데 이런 현장에서 40여 분 정도 뒤 같으면 인력의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손상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들이 다 보호가 됐을 텐데 이렇게 뒷짐을 치고 걸어가는 모습들이 포착돼서 보통 시민들이 상당히 격노하게 되는 분이고 이건 또 본능적이지만 또 이 임재 전 용산 경찰서장은 참사 당일 행적과 관련해서 허위 보고 의혹을 받고 있다 용산 경찰서 상황 보고서에는 이 임재 전 시장이 사고 발생 5분 뒤에 현장에 간 것으로 기록됐으나 감찰 결과 이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거는 본능적으로 그렇게 아래 사람들이 했을 수도 있고 본인이 그렇게 지시할 수도 있고 본인의 어떤 그런 문제점을 가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참사 40분 뒤에 도보로 접근하는 용산 경찰서장의 모습이 느릿느릿 뒷짐을 친 채 이렇게 접근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 어떻게 보면 한국의 공직 전반적인 상황이 이런 분위기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학업 부서들이 범한 그런 잘못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는 그런 과정도 필요하지만 대통령실 뿐만 아니고 연석열 대통령도 집권 초반부터 이렇게 군기가 빠진 상태의 공직사회가 형성된 그런 원인에 대해서 좀 깊은 숙고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제가 여러분들 오래전에 집권 시작되고 나서 한번 이런 이야기를 했죠 지도자가 우섭게 보이면 그때는 모든 리더십이라는 것은 끝장이 나는 거다 지도자라는 것은 사랑받으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옳고 거름이라든지 올바름과 올바르지 않음이란 잣대를 세워서 엄정하게 뭔가를 판단하고 행동에 옮길 때 그때 권위가 생기는 것이고 그때 부하들 사이에 긴장이 행성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도 군주가 가장 이렇게 피해야 될 것이 경멸받는 것을 가장 피해야 된다 가볍게 보이는 것을 피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두 달 전에 방송에서 이렇게 다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리더십의 본질 가운데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묵직함과 좀 이렇게 위험과 권위라는 것은 필수적이다 이런 부분들을 한 번 정도 더 상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